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코스피는 미국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 업종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지수는 중국 증시의 부양책이 기대되면서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하락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상승으로 올라가기까진 힘이 부족합니다. 오늘 주목할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어제 살펴본 웹툰 중입니다. 오늘은 더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던데요. 미스터블루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웹툰이 일본에서 인기도도 매출도 좀 상당한 편인가 봅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네, 우선은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학용병이라는 웹툰이 이 웹툰만 작년에서 일본에서 한 90억 정도, 일본 돈으로 따지지만 10억 엔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돈을 벌면서 이 웹툰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까지는 이런 웹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MBT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 현재는 문체부에서 꾸준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연장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IP를 보유한 기업,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달성이 됐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스터블루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미스터블루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무협 관련된 웹툰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닷꽃역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기업이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현재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하방에 위치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NC미디어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DNC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에 따라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스윙주 관점으로 한 달 정도에 대한 시간을 두고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Y랩 정도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주가를 보시면 현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평으로 다니는 정별 초입 구간에 나타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 차익 매물이 오늘 일부 나타나는 과정이지 추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Y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가 간밤 실적을 발표했죠. 특히 지난 4분기 유료 가입자가 시장 전망치 890만 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1,300만 명의 가입자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넷플릭스 시간에서 강세였고요. 국내에도 미디어 콘텐츠 관련 주가 강세입니다.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에 볼 거 없다고 해도 하실 분들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저도 TV를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다 끊어서 해놓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미디어를 접하게 된다면 공중파를 접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때는 SBS의 모래시계 같은 것들은 시청률이 약 60% 정도였어요. 모래시계 못 보셨잖아요. 저 못 봤죠. 태어나기 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시청률 60%가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는 것들이 일부 종편이라든지 거기에 함께 방영이 되면서 시청률이 요즘 10% 이상만 나오더라도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OTT 시장에 대한 확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넷플릭스 안에서도 가입자 수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권은 결국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런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부분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문화권을 느끼더라도 아시아권 문화가 바라봤을 때 유럽에 대한 문화를 바라보면 이게 어색한 부분도 있고 어디에서 웃음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동질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K-컨텐츠에 대한 재평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라마 제작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U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저가에 대한 움직임까지 나타내면서 상당히 주가가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U도 스튜디오엔 U라는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 드라마를 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키이스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던 자리였는데 오늘에 대한 반등은 결국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문체부에 대한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정부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살펴볼 관련주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입니다. 정오쯤에 인성정부와 유비케어가 연달아 상승 부위가 나왔고 지금 인성정부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인성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출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건강관리 어플을 출시를 하고 그래있다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런 AI에 힘입어서 좀 더 우리의 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3년도에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2024년도에는 좀 더 들어와서 과거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불렸던 기업들이 건강관리에 대한 솔루션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헬스케어 분야가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앞서서 봤던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이 봐야 되는데 인성정보는 현재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니까 내일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도 기대를 한 번 해볼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이 보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의무 기록제를 원래는 작성하는 기업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병원 자체에서에 대한 이런 의무 기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대면 진료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엮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우리가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보면 영상 기록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영상 기록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집에서 영상 기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정도는 반드시 좀 더 확인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도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관련주는 STO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최근에 제조업이 너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성장주에 대한 재평가를 시장은 좀 더 바라지 않을까라고 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STO를 다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을 12월 1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장 25% 급등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또다시 한번 조정 포인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대신 IT센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STO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우선 이제 STO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조각투자 1호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이었고 이번에 이제 또 서울옥션 블루에서 했던 것이 앤디 워홀의 달러 그림. 그게 달러 그림이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한 번쯤은 저도 사실 미술품에 대한 상당히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쯤 봤던 느낌이 날 정도에 대한 그림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증권사들이 될 수 있다 보니 이쪽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IT선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것은 골드라든지 은 같은 이런 금속류들을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에 따른 부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처 관련해서 벤처 투자회사들이 이런 STO 관련된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토는 이제 우리가 뮤지카우라는 저작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 그리고 서울옥션이나 K옥션은 미술품 그리고 NFT 관련된 기업들도 체크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네, 원픽 바로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한 번 크게 수익을 받던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런 STO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1, 2년 정도에 대한 뭐랄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대한투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권사에 대한 플랫폼이 앞으로도 확장될 예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옥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12,000원, 그걸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서울옥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